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7과목을 치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7급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올해 유난히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합격하고 나서 내친김에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까지 달리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자 그분들 이제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지가 지금 한 4, 5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가답안은 올려드렸죠. 그런데 저도 가답안을 내면서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걸 무슨 가답안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세상에 상식적으로 그래도 명색이 7급인데 7급이 9급보다는 시험이 어려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건 좀 그렇잖아. 올해 지방직 9급보다는 제가 봤을 때 체감적으로 5점 더 쉽다. 지방직 7급이 한국사로 놓고 보면 지방직 7급이 지방직 9급보다 5점 정도 더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지방직 9급도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7급 이번에는 뭐 솔직히 이걸 가지고 소방직 수준이라고 하면 내가 좀 조금 오바를 한 거고 법원직 수준이에요. 법원직 수준.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가 엄청 쉽게 나온 게 법원직이잖아. 이 법원직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게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정도까지 우리가 틀릴 문제가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사람이니까. 140분 동안 뭐 140문제 풀다 보니까 뭐 시간 조절이 잘 안 돼서 급하게 풀다 보니까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이 정도 문제를 두 문제 정도 틀린다. 이건 뭐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틀린 문제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근현대사 비중은 평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음 여덟 문제가 나왔어요.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좀 사실 뭐 설명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헷갈렸을 법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 정황을 잘 살펴보면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뭐 7년째 8년째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믿음 천국 보신지요. 아마 이제 이번에 왜 올해 국가직 7급도 이제 한국사가 좀 쉬웠거든요. 근데 설마 설마 했는데 뭐 지방직 7급이 지금까지 어렵게 나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뭐 평이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 거라고는 제가 사실은 좀 생각 못했거든요. 너무 쉽게 나와서 저도 뒤탕수 한 방 좀 맞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한국사에 좀 이렇게 자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많이 좀 허탈해하지 않았을까. 뭐 듣자니 이제 뭐 영업 빼놓고는 다 쉬웠다. 뭐 그러면 합격권이 700점 중에서 이제 드디어 600점 넘어가나요? 600점 넘어가면 상당히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뭐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거의 600 한 2, 30점? 뭐 커트라임이 600 한 2, 30점 나오는 곳도 있을 수도 있겠다. 80점대 후반 평균 88, 89 이 정도 선에서 좀 뭐 이렇게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뭐 거의 뭐 한 620점에서 630점? 뭐 630점 정도는 좀 안심하고 620점부터는 똥줄 타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보내주신 분이 이제 이게 지금 시험치 상태가 좀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깨끗한 문제지를 구하지 못했어요. 자 갑니다. 제가 이제 비책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책형.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1번은 뭐 고산리식 토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신석기 문화니까 쉽게 정답이 가락바퀴 요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 시대순으로 어 나열하라는 것인데 뭐 당연히 뭐 기번창의 난. 요게 이제 뭐 통일신라 시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어 김윤후가 이 살리타를 사살한 게 이게 1232년이니까. 뭐 그게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 1년의 대마도 정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조 때 이시에 인한. 뭐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뭐 이건 전혀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 조순욱이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고르라는 거예요. 자 ㄷ이 왜 틀렸을까요. 구리 유황 등은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죠. 구리나 유황 등은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겁니다. 고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리을은 타조법 도조법 서로 바뀐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 아주 쉽죠. 그래서 이제 지개발급 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도 봤더니 요거는 자 이건 이제 평양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근초광 백제군대에 이어서 고국원왕이 평양전투에서 이제 유시를 맞고 죽은 그 전투를 말하는 것이니까 바로 나에 들어가야 되겠죠. 전진의 순도가 불교를 전례한 게 이게 372년인데 이 371년 평양전투 이듬해 소수림왕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자 쉽게 정답이 2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승려를 물었죠. 뭐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기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평왕 때 활약한 승려 누구? 원강법사죠. 이 원강법사가 뭘 지었습니까? 걸사표를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뭡니까? 요거 여러 번 나왔죠. 의상대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문무왕이 새로운 도성을 건립하려고 하자 자 이걸 만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민심의 성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만류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쉽게 정답은 2번이 나오겠죠. 자 동그라미 1번은 이건 이제 자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원효가 되겠고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6번의 정답은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렇게 이제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의 한자명으로 고쳤다. 요건 이제 누구죠? 경덕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경덕왕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자 그래서 앞면은 봤다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틀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이 8번 문제 이거 누굽니까? 통천관 이거 우리 기출 풀다 보면 이 통천관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힌트잖아. 그렇지? 황제국을 표방했다는 거지. 누굽니까? 자 고려태조죠. 태조왕건이죠. 그러니까 태조왕건만 여기서 뽑아줬으면 쉽게 정답이 자 이런 뭐라고? 그렇죠. 자 여러분 4번의 역분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뭐 한능검에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국기출문제집 풀다 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수업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천관이 강력한 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고려의 음서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그대로 이제 재탕을 한 거죠.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선의 음서 문음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니은 들어간 놈은 무조건 제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억보세요. 문종 때 처음 실시되었다. 이제 이 우리가 공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종 때 처음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음서제도는 6대 성종대로 보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모르겠으면 물음표를 치세요. 물음표를 치고 나머지 니은 디귿 니은은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뭐 정답 고른데 큰 문제가 없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러면 10번 문제 보세요. 저 10번에 정세훈이 나오잖아. 복주가 나오잖아. 홍건적이 나오잖아. 이 홍건적이 2차 칠입 때 이야기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이제 공민왕 고로라는 거예요. 공민왕 맞죠? 공민왕의 2차 칠입 때 1360년 겨울에 자 우리 고려는 뭡니까? 안동 복주로 피난길에 올랐잖아. 이 공민왕 고로라는 거예요. 똥라미 1차 똥라미 4번이 정답이죠. 똥라미 3번에 직진은 요건 이제 우왕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똥라미 2번에 정치도감은 이건 충무강 때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향략 구급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장도감에서 편찬됐으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보면 좀 더 앞이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라고 했으니까 뭐 뻔할 뻔짜로 이건 독립협회 아닙니까? 자 독립협회니까 1, 2, 3, 4번 중에서 독립협회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2번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12번 문제를 봤다니까 1929년 통학열차를 이용하는 한 일본인 학생 얘가 이제 후쿠다죠 후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국인 여학생 누굽니까? 박기옥과 자 이런 뭡니까? 그 박기옥을 말하는 거죠. 박준채의 사촌누나였던 그 박기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뽑아줬으면 뭐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겠죠. 쉽게 3번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이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했답니다. 뭐 신체호 문제치고는 너무 쉽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신체호 고르라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죠. 독사신론. 맞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진단학회를 조직했다. 이병도 손진태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자 이거 누굽니까? 손병이를 말하는 거죠. 손병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누굽니까? 백나문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고민을 했을 법한 문제가 14번이에요. 14번에 이게 이제 향과 부곡이에요. 향과 부곡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죠? 자 봐보세요. 이 향이나 부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군연이 되기에는 인구가 모자라거나 이런 곳을 이제 향 부곡으로 편지를 했어요. 자 또는 뭡니까? 뭐 반란을 일으켰든가 뭐 개겼든가 뭐 이런 지역을 이렇게 강등을 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료와 두 번째 사료를 종합하면 이거는 뭡니까? 향과 부곡이에요. 특히 이제 니은에서 이제 부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뽑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번에 백정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제 부곡민을 백정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양인농민을 보통 이제 우리가 백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동그라미 4번에 자 이건 뭡니까? 이건 노비에 대한 설명이지.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이건 무조건 틀렸어. 왜? 우리가 향수 부곡민의 사이적지 아주 중요하잖아.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더 가혹한 수치 부담을 졌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관직 진출에도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 수혐이 맨날 이야기는 그 유청신의 사료가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에도 제한을 받았다. 맞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이거는 맞잖아요. 일반 군협과는 달리 향수 부곡은 뭡니까? 향리의 지배를 받았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향리고 여긴 부곡리잖아. 향리나 부곡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 향리의 지배를 받았다. 또는 부곡리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전혀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나마 나머지는 전부 난이도한데 그나마 난이도 중하쯤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4번 문제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15번 문제를 보시는데 이 15번 문제의 동그라미 1번은 올해 또 나왔던 거예요. 15세기 리우큐, 오늘날에 오키나와죠. 여기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와서 징계한 것을 바치고 그리고 뭡니까? 뭐 불경이나 유교경전, 범종 등을 뭡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얻어갔죠. 동그라미 1번 우리 기본소에도 있는 문장이고 우리 기출 OX도 있는 문장이고 기출 문제에도 나왔던 문장이고 동그라미 2번 1443년 세종 때 세종 25년 자, 어떻게 했습니까? 대마도주와 계약주를 맺어서 세견선 무역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자, 뭡니까? 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도 맞는 얘기고 여러분 이 15번 문제에서 정답을 의심할 수 있는 건 동그라미 3번밖에 없어요. 이거 언제 나왔냐면 2012년인가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기억해보세요. 우리 기본소에 우리 기본소에도 아마 이 문장이 실려있을 거예요.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3년 1공이에요. 자,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3년 1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1공도 있어요. 그니까 이제 10년마다 명나라에다가 조공사제를 보내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명나라에다가 조공사제를 보낸 나라가 있는데 우리 조선은 원래는 3년 1공이에요. 3년에 조공사제를 한 번 보내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 조선은 명과의 관계가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 조선이 뭡니까? 자, 그렇죠. 수시로 조공사제를 보냈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은 태조 때 명나라부터 1년에 3차례 이상의 정례적 사심 파견을 요청받았다. 자, 엄밀히 말하면 3년 1공입니다. 3년 1공. 자, 우리 기본소에도 이런 문장이 있긴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15번 문제는 정답을 의심할 수 있는 게 정답을 의심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죠. 알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6번. 자, 16번이 이제 사실은 깨알같은 말장난을 친 거야. 이게 처음 말장난을 친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사초하고 시정기를 가지고 장난을 쳐놨잖아. 그렇지? 시정기는 춘추관에서 편찬한 공식 업무일지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야? 시정기가 아니라 사초란 말이야. 또라미 4번에 다른 건 다 좋아. 국안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의 한림이 사관으로 참가하여 사초를 작성했다.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이걸 시정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라고. 이건 근데 문제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 우리 기출 오획서에도 이런 지문이 있고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바로 유명한 뭐죠? 사사오익계언이죠. 이건 이제 사사오익계언 문제치고는 좀 쉬워요. 사사오익계언 문제치고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 이게 바로 유명한 뭐죠? 1940년에 통합된 뭐라고? 한국독립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독립당이 독립운동사에서 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까지 4번인가 5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한국독립당은 한독당은 1940년에 3당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한독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는 이런 말하고 어떤 숙권정당, 여당 역할을 맡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말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뭐 2.8독립선언 뒤에 들어가야 될 게 뭐겠습니까? 2.8독립선언이 1919년 2월 8일이고 그 다음에 60만세운동이 1926년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밖에 없죠. 동그라미 1번 대한광복회 1915년이잖아. 동그라미 2번 국가총동원법 1938년이잖아. 동그라미 3번에 독립의군부 1912년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0번 뭐 요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미소공동위원회죠. 문제 좀 미소공동위원회 문제치고 치고는 좀 쉬워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문제를 풀면서 깔끔하게 똑똑 안 떨어진다 라고 느낀 게 14번, 15번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14번, 15번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특별히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알겠죠? 이 정도면 이게 7급 시험으로는 제가 봤을 땐 변별력을 좀 상실했다. 그러니까 좀 가오떨어지게 문제를 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정도가 9급 시험이라고 하면 이 정도라면 좀 쉬운 편에 속해요. 9급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구준생도 이 정도면 95점 만점 찍어야 됩니다. 알겠죠? 뭐 심지어 법원 준비하는 사람들 소방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도 이 정도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95점 만점 찍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좀 변별력을 좀 상실한 자 좀 너무 쉬웠다. 저는 뭐 내년이 사실상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이 내년이 사실상 마지막 시험인데 뭐 저는 내년에도 뭐 한국사에다가 변별력을 주고 어렵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뭐 곧 없어질 감옥이라 쉽게 냈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유독 한국사와 관련해서 한국사 출제와 관련해서 뭐 정답 시비도 있고 뭐 그게 소송까지 가서 이제 엎어진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좀 평이하게 문제를 내는 자 좀 문제를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안 생기게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쉽게 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 이걸로 이걸로 지방직 7급 해설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